박사학위를 받고 온지 얼마 안되는 신참내기 교수입니다. 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저한테 맡겨주셔서 사실 저도 유대인들이 교회사에서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좋은 뜻깊은 기회였고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최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오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을 넘어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빚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양자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 그리고 무엇보다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도 그들의 왕이자 구주이셨고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었던 사도들 역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누리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자 하나님의 권속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서 구원의 은혜를 빚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하실 것을 성경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신약이 왜냐하면 교회사를 통해서 지배해왔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교회는 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망각했고요.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인 민족 혹은 하나님의 살인자라는 그런 혐의를 씌워서 그들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학대해왔죠. 그래서 20세기의 홀로코스트를 우리가 너무나도 끔찍한 일로 기억하지만 이것은 예외적이고 우연적인 그런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축적되었던 반유대주의의 어떤 한 절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어떻게 유대인들을 다뤄왔는지를 살펴보고요. 이제라도 우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 컬러케움의 주제가 교회의 공의회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뤄왔는가인데 이 공의회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해서 행한 결정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역사와 교회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공의회만 가지고는 교회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포섭하기에 조금 너무 협소한 느낌이 들어서 특히 고대시대 때는 공의회가 없었죠.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야 공의회가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그렇고 또 교회가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게 교회사적으로 제가 주제를 잡았고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국가였던 중세 사회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그리고 또 근대 사회로 넘어와서는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사실 유대인들을 학대한 것은 이제 일반 국가의 손으로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고대시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유대교와 분리된 그룹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루던 최초의 교회는 사실은 자신을 진정한 이스라엘로 여겼고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예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결국 유대인들의 분리와 정죄를 부채질했고요. 유대인들은 더욱더 율법주의 쪽으로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대한 독립전쟁이 일어나는데 66년부터 70년에 있었던 이 로마의 유대정벌이 이제 결정적인 기독교와 유대교를 갈라놓는 사건이 되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는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분명히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물론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요단 동편에 피난을 떠났다가 일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라비적 유대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SNF화라든지 다른 사두계파라든지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파들은 다 망하게 되었고 라비적 유대교만 살아남게 되었죠. 이것도 이제 유대교의 어떤 한 특성이 되는데요.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를 포기했고 기독교의 중심도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단절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주전 2세기경부터 날마다 드렸던 그 기도 시몬의 에스레라는 그 기도에서 이방인과 대적들을 향한 기도에 나사렛파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저주를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저주를 포함시키면서 유대인들과의 단절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교부들의 영향력이 컸죠. 교부들은 유대인들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친 것과 동시에 모세율법이 폐지되었고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특히 순교자 유스티누스, 순교자 저스틴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6월절을 원래 성전에서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지킬 수 없으니까 바로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은 율법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기독교의 경륜이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2세기 후반에 멜리토는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고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죽인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라는 그렇게 가르침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체 신학적 견해가 기독교에 급속히 퍼져서 교회의 지배적인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한스킹의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부분은 넘어가고요 반유대주의는 기독교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좀 싫어하고 약간 차별하고 핍박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제국의 교회가 되면서 콘스탄틴의 제국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기독교와 반유대주의가 결합되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라의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해 준 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 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초창기 3세기 동안 믿어져 왔던 미래적 천년왕국에 대한 기대가 이때부터 사그러들게 됩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종말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을 두었던 제롬은 선대교부들의 전천연주의를 반박하면서 그것이 이미 바벨론 포르기환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영적 실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가르쳤습니다. 교부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된 정치적 현실이 이제는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으로 바뀌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음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교부들의 가르침은 종교 회의를 통해 교회와 제국의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인 306년에 비교적 박해가 적었던 스페인의 알베라라는 곳에서 유대교를 경계하기 위한 종교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중세시대 때 있게 될 어떤 반유대법의 어떤 한 모체가 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의 결혼을 금지했고요. 유대인과 함께 식사를 해서도 안되고 또 혹시 결혼한 기독교 남자가 유대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는 파문한다 등의 규제가 마련되었습니다. 니케어 회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는데 잘 실행되지 않아서 안디옥 회의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금지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기독교와 유대인들이 함께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제정되었고 또 잘 실행되지 않아서 다음 회의에서 또 그것을 법적으로 금지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틴 때부터 438년까지 제국의 법령들을 집대성한 테오도시아누스 법령집이라는 제국 내에 이런 법이 있는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관계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유대교는 기독교가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 제국에서도 합법적인 종교였어요. 물론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러기는 했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가 되면서 로마 제국은 친기독교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개종한 유대인들을 돌로 치거나 해를 가해서는 안 되었고요. 유대인의 노예 소유자는 자신의 노예에게 한례를 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노예 거래에 많이 연루되었었는데 노예들에게 보통 한례를 주어서 그들을 다뤘다고 하죠. 이것을 어길 때는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했고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384년 이후로는 아예 유대인은 기독교인 노예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회당은 허락 없이 보수나 개축할 수 없었고요. 유대인들은 공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과 결혼도 금지되어 있었고요. 이 법전에서 유대인들은 사악하고 미신적이며 신성모독적인 자들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곳곳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부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이 주교를 있을 때 유대인들이 먼저 어떤 학교 교장에 반대하여 그리스도를 먼저 죽였어요. 그런데 키릴이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서 굉장히 잔인하게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엄청난 큰 도시에서 유대인들은 거주구역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388년에 어떤 기독교 무리가 지방감독의 사주를 받아 유프라테스 강변의 칼리킴 칼리니쿰 회당을 처부수자 테오도시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부셨으니까 너희들의 비용으로 그것을 제거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교부 중에 영향력이 있었던 암브로시우스가 황제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해요. 훈계를 내놓는 것과 종교를 위한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공법을 유지하는 것은 종교적인 이해의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국의 권세가 신앙을 수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나도 기회만 되면 회당을 파괴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황제가 성예를 안 그러면 당신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위협까지 받자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가 내렸던 명령을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교부들의 권위가 굉장히 세워지는 거죠. 고대교회에서 가장 반유대적 감정을 드러냈던 사람이 크리소스톰이 황금의 입술로 알려진 요한 크리소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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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여기서도 여전히 유대교 신앙으로 이끌리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 여덟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과 유대교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상습적인 살인자 파괴자며 마귀의 시윤자들로서 방탕함과 술취함으로 인해 돼지와 음탕한 염소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들의 회당은 창녀들의 집이고 산적들의 술집 들짐승의 회합 장소다. 그들은 마귀를 예배하고 그들의 의식은 죄악되고 불결하며 그들의 종교는 질병이다. 그들에게 이런 비난을 퍼붓는 이유는 그들이 가증스러운 그리스도의 살인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어떤 속죄나 면죄부나 용서가 있을 수 없고 계속해서 성전과 나라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이런 아주 굉장히 큰 저주를 유대인들에게 퍼부었죠. 물론 라삐들 중에는 유대인과 교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스틴, 클레멘트, 오리겐, 그 다음에 아프라에테스와 에프라임, 그리고 특별히 제롬은 라삐들에게서 히브리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유대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영향력 있는 교부 아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다른 교부들처럼 역시 유대교를 타락한 종교로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성경 이해는 육신적이며 그들이 구주를 죽인 죄를 감당하고 있다고 역시 비난했어요. 단지 좀 어거스틴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유대인의 생존 이유를 증인의 역할에서 찾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남겨두셨으며 그들의 실패와 낮아짐은 회당에 대한 교회의 승리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대인을 반박하는 논문에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유대인이었던 것과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부른받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교황 레오 역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개종을 당하는 경우가 많게 되자 그레고리 일세 비로소 중세시대를 시작하는 교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영향력 있는 교황이 강제 개종을 금지시켰고요. 유대인의 회당과 종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테오도시아누스 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공정하게 되어있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일에까지도 열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강요나 강요나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유하게 설득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을 부탁했는데 이로 말미야마 이탈리아와 적어도 교황령 로마는 중세 말기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크게 핍박당하거나 추방당하는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이란 역사관은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반유대주의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즉 그레고리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절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타락한 자다. 라고 말한 것이 역시 반유대주의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고대교회는 반유대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마련해 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들과 교부들의 반유대적 논증들은 대중적인 유대인 혐오로 이어졌고요. 물리적인 폭력과 유혈 사태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으면서 더욱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죠. 유대인들의 열악해진 생존 환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대체했다는 의식을 지지해주기에 충분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죽인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생각이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자리잡아 이후에 모든 차별과 핍박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중세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시대는 내용이 좀 많아서요. 줄인다고 줄였지만 부분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교부들의 대체신학과 함께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교회법은 중세교회가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징적인 사실이 있어요. 11세기가 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기독교계 안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세가 안정되고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서로 막 어지럽다가 중세사회가 안정되고 11세기에 비로소 이슬람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때가 되면서 십자군운동이 일어나죠.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도된 종교적 열정 그리고 경제적인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들은 약탈을 당하고 제의살의 성체모독 같은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종교재판소는 아주 악명 높은데 이 종교재판소가 주로 탄압했던 대상이 이교도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색출해내서 그들을 죽이고 학대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15페이지 중세시대 유대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유스티니아 법전 이었습니다. 테오도시아누스 법에 비해서 규정은 수는 줄어들었지만 제재의 강도는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노예를 거느릴 수 없었고요. 그리스도인을 거스르는 법적 증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당은 회당에서 6월절을 축하할 때는 부활절 교회에서 부활절 축하하고 난 다음에 6월절을 경축할 수 있게 했고요.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지 못하게 했고 미신화는 폐기했습니다. 부활과 심판 혹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파문과 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제재의 한거에서 가이사라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약탈했지만 더욱더 잔인한 진압을 당했죠. 이와 유사한 반란들이 안디옥과 팔레스타인에서도 일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당했고 또 황제는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유대인에게 잔인한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슬람 손해 7세기에 넘어갔을 때 유대인들은 새로운 정복자를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황제는 가끔씩 강제개종을 시켰지만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서고트족이 스페인을 지배하면서 있었던 그런 박해들이 있는데요. 이게 교회 회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제재하는 법들이 마련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앞에서 이미 열거했던 교회법들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요. 16페이지에 보시면 4차 톨레도 회의에서 세비아의 이시도레라는 또 유명한 교부죠. 세례를 강요하는 정책을 반대했고요. 대신 이미 성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기독교 신자로 남되 유대인과의 접촉을 피하게 했습니다.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의 아이가 세례를 받았을 때는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되도록 했는데 이 마지막 조항이 많은 비극적인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마지막 달락의 마지막 쪽 제17차 회의에서는 유대인을 반역자로 몰아 재산을 압수하고 그들을 노예로 선언했다고 합니다. 모든 유대교 의식은 금지되었고 7세 이상의 유대 어린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어야 되는 아주 거의 유대인들에게 삶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법들이 마련되었죠. 그런 압재에 시달리다가 711년에 무슬림이 스페인을 침공하자 유대인들은 또 한 번 이들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죠. 그래서 코르도바 그라나다 톨레도 세비야 등에 정착하여 여기에서 아주 부유한 유대인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특히 코르도바는 우마이아도 왕조의 수도였는데 이 왕조가 특히 유대인들에게 관용과 호위를 베풀어 줬습니다. 물론 모든 이슬람이 다 유대인들에게 친절했던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기독교인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핍박한 것도 있지만 여기 스페인에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살게 돼서 8세기에서 11세기에 스페인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유대인들의 정착지가 되었고 유대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유대 철학자들 과학자들 의사들이 모여들면서 이때 세파라디 유대인들 이라고 부르는 그룹들이 생겨났는데요. 당시 전체 유대인의 절반을 차지했고 라디노 혹은 유대스모라는 언어를 사용했고 이슬람 문화와도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바로 이 문화가 유대 문화의 황금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반대하고 성경만을 인정하는 카라이트파라는 유대교 분파가 출연하기도 했고 국제무역을 이때 독점하고 또 동쪽에 있었던 거지만 카자르라는 왕국이 유대인들이 아니었는데 이 왕국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나중에 아시케나지 유대인들로 합세하는 그런 일들로 있었다고 합니다. 유다 할레비 같은 시인 그 다음에 살로몬 이븐 가비롤 그 다음에 마이모니데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 시인들이 이 시대에 배출되게 되고요. 이때 아랍과 유대 철학의 융합이 나중에 스콜라 신학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세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반유대법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법들이 다 미치지 못해서 비교적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로빈거 왕조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카롤린거 왕조 때 유대인들은 왕궁 궁중 유대인들이 되어서 굉장히 왕들에게 잘 대우를 받으면서 번성할 수 있었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중세시대가 점점 교회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그레고리 7세가 굉장히 권력이 강했던 교황입니다. 1078년에 유대인을 공직에서 추방하고 길드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칭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금기시하는 금융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 같은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돈놀이꾼의 이미지가 이때부터 생겨났다고 합니다. 교회는 고대시대부터 이자 수치를 금지했지만 황제와 국왕들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묵인해 주었습니다. 이자를 이자를 둘러싼 갈등은 상업이 성장한 12, 13세기에 불거졌고요. 제3차 라테란 공의회와 제2차 리온 공의회에서는 고리대금업자가 이자를 전부 되돌려주지 않는 한 종부성사 매장 유언장 작성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빈 공의회에서는 고리대금업을 죄로 규정하고 이를 부정한 자는 2단으로 선언했습니다. 중세시대 본격적인 유대인 박해가 11세기 말 십자군운동과 함께 시작됩니다. 1095년부터 일어난 이 십자군운동은 무슬렘들에게만 불행한 일이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참 참혹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독일 지방의 십자군 지원자들은 팔레스타인까지 갈 여비나 장비가 없었다고 해요. 그냥 막 떼거지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비나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라인강 연안을 다니면서 유대인 공동체를 다니면서 약탈과 습격을 했대요. 그래서 1차 십자군은 1099년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무슬림과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무슬림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고 합니다. 십자군은 회당의 유대인들을 가두고 불을 지르는 만행도 저질렀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던 회당은 전부 소실되었고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로마로 끌려가 헐값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성지로 출전한 십자군 외에도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는 시도 별도의 군대가 유럽에서 이렇게 마련되죠. 그래서 프랑스 루앙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강요하고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살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독일 보름스에서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살해했다는 헛소문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슈파이어에서는 세례를 거부하고 자결하는 이들을 포함해 800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되었고요. 유대인들에게 개종 아니면 죽음을 강요하는 학살이 마인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들도 포함되었고요. 분여자들 1천명도 주교의 성에 피신했다가 자결했습니다. 1996년 1차 십자군운동이 일어나는 중간에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라이란트에서 1만 2천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고요. 라이란트의 부유한 유대인 공동체들이 모두 그런 식으로 파괴당했습니다. 이 왕은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내렸고요. 역시 교황도 이런 잔인한 처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인들의 유대인 박해를 멈출 수는 없었고요. 이 중세시대 때 유대인에 대한 미신과 편견이 증가하여 대량학살을 초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체모독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체를 훼손하려다가 그 성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체 절도가 온 유럽에서 보고되고요. 이로 인한 박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의 사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피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어린이들을 학대하여 불구로 만들거나 살해했다는 소문이었는데 이것이 영국에서 처음 일어나서 또 전 유럽에 반유대주의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흑사병이 일어나서 유대인 중세시대 많은 사람이 죽은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 흑사병이 일어난 원인 역시 유대인들 탓으로 돌려졌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평소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니까 경제적인 번영으로 시기를 받고 그러니까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유대인 공동체가 이 시기에 많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유대인에게 참 불리하게 된 교회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노센트 3세가 개최한 4차 라테란 회의입니다. 1216년에 화채설을 공식화한 것으로 유명한 21페이지입니다. 4차 라테란 회의에서 1년의 반유대법들을 발효시켰는데요. 높은 고리대금업과 높은 이자율을 감시하고 유대인의 손으로 들어간 11조는 교회로 기속되며 세례받은 유대인은 유대인의 관습을 지킬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부활절 때 유대인들은 조롱당하지 않도록 외출해서는 안 되고 공직에서 일할 수 없으며 십자군에 참전하는 용사들의 빚은 없애주어야 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사실은 이때부터 유대인들을 식별하는 복장을 의무화 한 겁니다. 그래서 56 각주 뒤에요. 프랑스에서는 노란색 동그라미 모양을 착용해야 했고요. 독일에서는 유대인 모자를 써야 했고요. 폴란드에서는 뾰족한 모자를 써야 했다고 합니다. 그 외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형태의 표식이 유대인들에게 붙어있게 되었어요. 시칠리아 유대인 상점에서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야 했고요. 이런 표식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더욱 쉽게 모욕과 위험에 노출되었고 자존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4차 라테란 공유회에서 프란시스칸과 도미니칸 수도회를 인준해 주면서 이들에게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이단을 색출하라고 공권력을 넘겨주었는데 이 수도사들이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개종시키거나 추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종교재판 너무 유명하죠.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마지막 달락에 중세 유럽에서는 유대인 추방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 유대인이 죽었을 때 그의 재산과 채권이 영주에게 귀속되는 까닭에 위정자들은 유대인들을 죽이거나 추방하여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유대인 공동체가 추방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요. 개토라는 23쪽에 보면 개토라는 강제 거주구역이 생겨나죠. 그러나 개토는 예전부터 유대인 분리 거주구역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먼저 이슬람 사회에서 먼저 생겨났었습니다. 66번 각주 뒤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개토에 갇힌 유대인들은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일반 바깥세상의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대륙 발견 등을 거치면서 봉건사회에서 근세사회로 넘어가는데 유대의 개토사회는 19세기가 될 때까지도 중세사회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결력과 결합한 중세교회는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권리와 재산을 제한하고 때로는 강제시키거나 추방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토지와 노예 소유를 금지당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무역업과 대부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중세인들에게 탐욕스러운 그런 자들로 각인되었죠. 그래서 사회가 어려워질 때마다 희생양이 되었고 제의사례나 성체 모독 같은 혐의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교황과 왕들이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대중의 혐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교개혁기로 넘어왔는데 벌써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종교개혁기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루터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얘기했는지 25페이지를 보시면요. 아유 감사합니다. 루터가 처음에는 1523년작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유대인 개종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어요. 카톨릭 교회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이 종교개혁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고 그는 믿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면했는데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3년 후에 태도를 바꿔서 그들의 완고함을 비난하면서 그들이 투르크인의 첩자라는 혐의를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1538년에 한 책자에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살해한 죄로 인해 1500년 동안 회개해야 했고 그렇게 오랫동안 추방의 세월이 계속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휘퍼만이라는 학자는 루터가 비록 로이 흘린 편에 들기는 했지만 그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반유대주의자 였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건 좀 너무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유대인들을 잘 지내려는 노력이 있었죠. 1537년에 작센에서 유대인들을 축출했고요. 1540년에는 독일 여러 마을에서 그들이 내쫓겼습니다. 그러다가 생애 후반인 1543년에 루터가 생애 후반에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써서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본격적으로 표출하는데 유대인 존슨은 이 책이 바로 근대 최초의 반유대주의 문헌이며 홀로코스트로 가는 길을 길로 큰 걸음을 내디뎠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루터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친절한 요구대로 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는 시도를 했다고 비난합니다. 루터는 탈무도가 동정녀와 예수를 창녀와 창녀의 자식으로 조롱했다고 인용하면서 그들을 육체를 가진 악마로서 우물의 독을 닫고 아이를 납치에 찔러 죽였다는 루머를 나아가 그들은 탐욕스러운 민족으로서 폭리를 통해 기독교인의 재산을 착취하여 부를 쌓았다는 일반 대중의 말도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는 유대인들의 박멸을 원했다고 합니다. 유대교는 근절되어야 하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직업활동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종교서적을 몰수하고 회당을 불태우며 라비들의 가르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예를 따라 독일에서도 유대인들을 추방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은 베를린 회당에서 베를린 회당을 공격했고요. 이듬해 독일에서 완전히 유대인들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칼뱅은 루터보다는 조금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칼뱅은 또 직업 윤리 그런 면에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도 허용을 했다 그래요. 그러나 칼뱅 역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 전체를 눈멀게 하셨기에 그들은 마치 반항하는 개들과 같다. 나는 많은 유대인과 대화했다. 나는 그 어떤 유대인에게서도 경건해 한 조각이나 진리나 창의성의 기미 아니 상식조차도 본 적이 없다. 비난했다고 합니다. 칼뱅도 대체주의 신학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목할 만하게도 칼뱅의 후임자인 테오도르 베자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 베자에게 또 각 유럽에서 배우러 오잖아요. 그래서 이 베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네바 성경 같은 곳에 그리고 일부 청교도들 사이에 유대인의 민족적 회복에 대한 그런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독일과 스페인을 다스리던 찰스 오세는 유대인들을 박해했지만 그러나 프로테스탄티즘을 억누르기 위해 유대교를 유대인들을 추방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정책을 폈고요. 그것은 교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세시대로 넘어와서요. 유대인들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면에서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전쟁을 위한 군수물자 자금을 공급하면서 아주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시기심도 일어나면서 폴란드 같은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로 인해서 학살당하기도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러나 영국에서 청교도 신학이 일어나면서 이때 비로소 친유대주의적인 신학적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히브리어 연구에도 열중해서 자녀들에게 히브리어 이름을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중에 세대주의라는 신학 이스라엘의 교회와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었던 세대주의 신학도 바로 청교도 신학의 흐름 속에서 나오게 되죠. 마나세 벤 이스라엘 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영국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29쪽 거기 첫 번째 단락 크로멜에게 유대인 금지법을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지도자 크로멜에게 유대인 금지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고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다시 영국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1732년에 영국은 최초로 현대적인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 대륙에서도 유대인들이 여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었잖아요. 물론 아주 미미하게 시작됐지만 그래서 미국 땅에서 유대인들은 비교적 안정된 삶을 연구한 안식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몽주의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더 이상 차별하지 말고 인본주의와 합리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들을 해방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지식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도움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모세 맨델스 존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이 맨델스 존은 그 유명한 작곡가 펠릭스 맨델스 존이죠. 그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당대에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무슨 철학자 대회에서 칸트는 떨어지고 맨델스 존이 1등을 했었대요. 그럴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고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이렇게 꼽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아주 개몽주의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맨델스 존이고요. 또 그의 절친이었던 고트 홀드 고트 홀드 레싱이 이런 유대인들의 해방을 부르짖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개몽주의자들이 여전히 반유대주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볼테르 칸트 헤르더 피히테 이런 개몽주의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독일 시인 괴테 그 다음에 신학자 슐라이어 마허 모두 다 유대인에 대한 과거의 편견을 계속 반복했어요. 31쪽에 보면 인종주의 유대 유대올로기가 바로 이 개몽주의자들의 머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크리스토프 마이스너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인종유형학적인 관점에서 몽골과 흑인보다는 낮지만 동방과 코카소스 민족 중에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이런 인종이론을 이렇게 펼쳤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저속한 성품을 타고났고 따라서 기독교 주민과의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세속화된 반유대주의가 이때 종교가 점점 기독교가 점점 사회 가운데서 쇠퇴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요소로 등장하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거기 아래 달락에 보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다고 선언하면서 거기에 이론적으로 유대인들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 엘리트의 생각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퍼져나갔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나폴레옹도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데 상당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다시 몰락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잠시나마 누렸던 특권을 또 이렇게 취소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현대시대로 넘어오겠습니다. 32페이지요. 이 현대시대로 이제 점점 넘어오면서 민족주의와 이성주의 철학이 유행하게 되면서 물론 이거는 이제 교회의 반응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런 상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도 좀 다뤄봤습니다. 반유대주의보다 인종적인 요인이 강존되는 이제 세속적 반유대주의는 이게 무서운 게요. 인종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을 멸시하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인종적으로 이것을 공격하면서 결국 이 이데올로기가 나치의 홀로코스트로 이어지게 되죠. 거기 첫 단락을 보시면 이런 유대인들의 박해는 주로 교회 밖에서 세속화된 국가 권력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에 젖어있었던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악행에 대해 제대로 반대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유대인 해방이 이제 현대시대에 와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유명한 영국의 수상이 된 벤자민 디즈라엘리 칼 마르크스 그 다음에 독일시인 하이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가 세례를 받고 일반 사회인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주 106번 교황 피우스 구세는 완전하게 예전 개토와 강제설교 체제를 유지하다가 1870년 교황령이 사로잡히고 나서야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기도 했다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나름대로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사업이나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자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반발로 반유대주의가 등장합니다. 특히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반유대주의가 거세어졌는데요. 19세기의 유럽은 민족을 토대로 국가를 형성하는 민족주의가 팽배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독일이 민족국가 형성이 늦었죠. 그러면서 그 독일을 통합시키는 민족적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민족이었던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이용해서 독일 민족의 통일 국가를 이루는 과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때 당대의 민족주의 역사가 트라이치케이라는 사람은 반유대주의를 민족주의를 고추시켜 독일인들을 하나로 묶는 문화코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독일성과 기독교의 종합을 추구하면서 반독일적인 존재의 전형으로 유대인들을 지목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유대인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되게 되죠. 그 가운데서 위조 문서인 시온현인의 기록 유대인들이 세계 지배를 의도한다라는 각주 111번 가운데 쪽에 있고요. 프랑스에 쓴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져서 이게 굉장히 큰 결국 독일 어떤 한 장교가 아니 프랑스의 장교가 독일의 군사기미를 팔아넘긴 혐의가 있었는데 이거를 유대인이었던 드레피스가 뒤집어 쓰게 된 사건이죠. 이것이 나중에는 밝혀졌지만 수년 동안에 이어진 이 싸움을 통해서 반유대주의가 더 팽배해지는 그런 악 영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12번 뒤에 읽어보면 그러나 드레피스 운동의 승리는 프랑스인들의 뇌리아 유대인의 음모가 세계를 지배하려는 유대인의 음모가 강하게 새겨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프랑스에서는 반유대주의가 조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파시스트 반유대주의 운동으로 이어져서 BC 정권이 나중에 프랑스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히틀러에게 이렇게 동조하면서 이때 카톨릭 교회가 반 드레피스의 입장을 취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고 반동 반공화주의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워낙 유명해서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폭우름을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반유대 35쪽이요. 반유대주의는 마르라는 사람이 명명했는데 안타이세미티즘이죠. 영어로는. 그런데 이 용어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샘조개는 왜냐하면 아랍사람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려면 반 안타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안타이주데이즘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많은 고초를 겪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론으로 반유대주의가 이론으로 정착되게 됩니다. 거기에 36페이지 첫 번째 달락에 보시면 독일의 극구단체는 이런 인종이론을 반유대주의와 결합하여 아리안 순열주의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안 믿어지는데 독일 교황 프리치라는 사람이 자신의 반유대주의 인문서에서 유대인과의 성관계 금지가 독일의 10개명 중 가장 중요한 개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피를 깨끗하게 하라. 고상한 아리안 민족이 유대민족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범죄로 생각하라. 왜냐하면 워낙 즐겨서 파괴되기 어려운 유대인의 피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유대식 피와살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연 도태설 다윈의 이론까지 더해지면서 유대 배척 이론이 그래서 결국 나치의 나치가 이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40쪽에 보시겠습니다. 38쪽에 잠깐 보실게요. 38쪽에 보시면 나치의 유대인 탄압에 대해 교회는 지속적인 침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나치가 유대인의 회당을 불태우고 재산을 약탈하며 강제 수용소로 사람들을 보낼 때 교회는 아무런 반발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조한 듯이 보입니다. 거기 밑에 인용된 그걸 보면 히틀러에게 적극적으로 교회가 이 루터교회죠. 찬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유대주의 투쟁에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 지도자와 함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용문이죠. 39쪽에 보면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침묵하기는 카톨릭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구해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역시 미진하게 반응을 했고요. 2천명이 끌려가는 것을 교황이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이것도 안 믿어지는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 세상에 어린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한 어떤 라삐의 요구에 대해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의 어린이 피라는 것은 없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다 죄악대다. 당신들은 죽어야 한다. 죄 때문에 당신이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2차 대전 이후로도 이런 반유대주의가 사라지지 않았대요. 폴란드와 러시아에서 스탈린이 또 많은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크루시초프가 잠깐 유대인들을 우주개발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중용했다가 또 시온주의가 소비에트의 적이라는 논리가 등장했고요. 40페이지에 보면 45년 이후로도 유대인에 대한 침묵은 이어져서 60년대까지 계속되었고요. 그나마 52년에 아데나워가 유대인 대표들과 체결한 룩셈부르크 협약을 지지한 것 유대인 및 이스라엘 국가의 화해를 촉구하는 성명에 찬성한 것 정도가 다였다고 합니다. 70년대 와서야 독일 교회는 교회의 날에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독일 역사가들이 이때부터 홀로코스트를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60년대와 70년대에 일부 독일의 역사가들은 홀로코스트 자체를 부정하거나 여기에 대해 독일이 책임이 없다라는 지금도 일본이 여전히 이러잖아요. 그런 흐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세기 역사에서 참 홀로코스트의 끔찍함을 넘어서 또 놀랍게도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죠. 헤르츠이 헤르츠을 통해서 유대 국가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 아주 긴 이야기인데요. 놀랍게 세워졌고요. 이 얘기만 해드리고 싶은데 43쪽에 가시면 이렇게 오랫동안 반유대주의를 유지하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2차 바티칸 공유회라고 아시죠? 1960년대에 있었던 이 공유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그런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한 다섯째 줄부터 노스라 아예타테라는 그런 글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고난 중에 일어난 일은 당시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고집을 하고요. 그러나 유대인은 마치 성경에 따라 하나님께 거부당했거나 저주받은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시대든 어떤 형태로든 유대인들에게 가해진 모든 증오 박해 그리고 반유대주의의 표현을 슬퍼한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9장 4절 5절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남아있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라는 그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죽인 자에 대한 혐의를 정말 회개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서로 학자들 간에 그런 논란이 있고요. 이제 교황 요한 바오르 2세가 우리나라에 도왔던 이 교황이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 회중에게 또 한 번 잘못을 우리의 형님이라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제스처를 취했고 그가 기도한 그 기도문이 이스라엘 성벽 어떤 곳에 거기에 붙어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 카톨릭 교회에서 헝가리 독일 폴란드에서 계속되었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도 개신교 진영에서도 1985년 이래 반유대주의를 반대하고 피파했던 과거를 회개하는 일이 PCUSA UCC 그 다음에 Episcopal Church 보금주의 루터교회 등등에서 과거의 반유대주의를 반성하는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그런 서약들이 결정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전쟁의 공포와 홀로코스트로부터 이스라엘 국가 설립으로 인해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이 반유대주의와 그것을 일으켰던 반유대적 성경의 해석의 문제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성경의 메시지를 더 충실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신학을 세우려는 시도를 한스 퀭 에드워드 슐레벡스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위르겐 볼트만 요한에스메츠 데이비 트레이시 같은 지도적인 카톨릭 개신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10개로 되어 있는 항목들을 보시면 이거는 우리쪽은 아니지만 자유주의 교회가 유대인과 기독교 간의 대화에 참여해서 내린 명제예요. 1번 명제를 보시면 유대민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랬고요. 6번 명제를 보시면 하나님이 유대민족과 맺은 언약의 영원함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토인들이 구원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7번 명제가 나옵니다. 그리스토인은 유대인을 회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포용주의 인클루시비즘 이라고 하는 포용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포용주의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가진 보금주의적인 성경신학의 틀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종말론적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결론만 잠깐 두 문장만 읽을게요. 교회는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유대인들을 매우 부당하게 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읽어보면 플래너리가 말한 반유대주의의 마귀적인 성격과 측량할 수 없는 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고요. 두 번째 달락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배우면서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유대인들을 보존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격 말씀에서 온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덜어는 완고해졌지만 그러나 언젠가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믿어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비록 현재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과 인내로 그들에게 그들의 구주시며 왕이신 분을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스퀸은 교회가 지금까지는 메시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방해물이 되어왔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언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날이 올 것이고요. 그때는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결국 그를 알아보고 화해했던 것과 같은 그런 감격적인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성현입니다. 15분 지금 말씀하셨는데 1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기 교수님의 교회와 유대인에 대한 논평인데 제 전공이 4세기 6세기 고대교회사 초대교회사라 중세 이후로는 논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 논평을 해서 4세기 6세기 한정된 시기만 간단하게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초 한번 봐주시죠. 최종기 교수님의 논문 교회와 유대인은 초기 기독교 시대 이후 현대까지 쭉 발전해 주셨잖아요. 기독교 혹은 기독교 문명권의 여러 유럽 국가들이 보여줬던 반유대주의 정서 그리고 유대인 박해를 개관해 주셨습니다. 연구 범위가 굉장히 넓었죠. 고대부터 시작해서 21세기까지 현대에 지금 논의된 것까지 쭉 말씀하셨는데 논구의 분량만 제가 받았던 건 A4 29장입니다. A4 29장을 편집하니까 지금 48쪽이 됐는데요. 일반 논문이 보통 A4 15장 정도니까 논문의 두 배를 쓰신 겁니다. 두 편 논문이 이 한 편에 담겨 있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고요. 이 연구는 기독교 역사 전반을 통해서 교회나 또는 기독교적인 정부가 취했던 반유대주의 뿌리 그리고 구체적인 유대의 박해사 일목요연하게 제시를 해주셨죠. 분명한 장점입니다.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반유대주의와 흐름을 다 개건해주셨는데 특별히 교회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독교 반유대주의가 우리 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소 논문으로 반유대주의 논문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최정 교수님의 논문이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굉장히 포괄적이긴 한데 동시에 장점인 동시에 약점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 시기 가령 초대교에서 저는 초대교에서 전공이니까 그 시기를 들여다보면 독자에게는 별다른 정보나 세밀한 분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논문의 양이 많기 때문에 논문의 분량이 너무 광범위한 시기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4세기 6세기 초기 기독교 교회사 교회사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 문명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하는 크리스찬 시빌라이제이션 그걸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단순히 철치 스토리 교회 역사가 아니라 4세기 이후에 기독교와 그리스 로마 문명이 결합하면서 소위 기독교 문명이 만들어지잖아요. 4세기에 기독교 문명이 정치경제 문화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나 하는 그런 걸 다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논문은 상당히 개론적인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테오도시 측법전 코덱스 테오도시아누스 16권 제16권은 이게 총 16권으로 되어 있는 법전인데 그중에서 마지막 16권이 기독교 관련법입니다. 그중에서 16권의 8장 9장이 유대인 사마리아인 관계 측법 특별히 8장 같은 경우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만 독립해서 다루고요. 9장은 유대인의 기독교인 노예 소유 금지법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제가 8장 9장은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요. 테오도시스 법전 종교법 연구라는 책 2007년에 출판을 했고 거기에 몇 페이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가문의 기독교적 입법 정책이라는 책을 2013년에 냈는데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신앙에 자유를 수여한 게 313년이죠. 그래서 2013년에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측령 밀라노 측령 17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2013년에 5년 전이죠.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축하를 안 하길래 저 혼자서 밀라노 측령 기념으로 책을 한 권 출판을 냈는데 바로 그 책이 콘스탄티누스 가문의 기독교적 입법 정책 우리나라에서 홀로 밀라노 측령 기념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9장 유대인 관련 직법 355쪽에 381쪽에 간략하게 유대인 관계법을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50쪽에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 유대교를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유대인들의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콘스탄티누스 는 향후 기독교 문명권이 저지되게 되는 유대인의 박해 토대를 제공합니다. 335년 10월 21일 그가 공파한 법이 있는데요. 선지자들과 주님 자신을 죽인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독교인 노예를 구매한 후 할례를 행한다면 유대인 주인의 권리는 상실되고 기독교인 노예는 자윤이 되도록 그렇게 직법을 공파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는 종교 양심의 자유를 믿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박해를 개론적인 수준에서 더 밀고 나가지 않았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교신앙에도 자유를 수여했던 상당히 현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7세 이후에 아들들 따라서 유대인 박해 좀 더 강화되고요. 30년 지나고 나서 380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 박해가 좀 더 심화되고 400년 전후부터는 상당히 더 악화된 모습을 하고 500년 이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 문단에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법조문을 통해 유대인들을 제국 법률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이를 죽인 자로 콘스탄티누스 직법에서 규정을 했고요. 그런데 4세기 이전에 기독교 교사들하고 차이는 뭡니까? 4세기 전의 기독교 교사들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문서를 통해서 말하거나 문학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 뿐이었는데 이게 법률로 규정이 되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기독교 제국의 황제들이 늘 콘스탄티누스 시기 이런 법률을 인용을 해요. 선지자들과 주님을 죽인 자들이 하는 게 나중에 기독교 정부에서 늘 반복되는 모토가 되는데 콘스탄티누스는 실제로 박해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소위 선지자들과 주님을 죽인 이도인이라는 조항을 법률에 놓으면서 이게 나중에 기독교 정권들의 박해모티프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기독교 시대에 커다란 죄악의 발판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콘스탄티누스의 관점을 토대로 금단의 끝에 두 번째 질입니다. 후대의 황제들은 유대교를 참을 수 없는 미신 399년이고요. 증원을 할 만한 미신 3417년 혹은 기독교 2단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잖아요.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 출신이었고 유대인 안에서 예수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처음에 유대교 서클 안에 있다가 유대교에서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종파가 되는 게 흔히 90년 95년 고상관으로 보거든요. 1세기 말에 기독교가 유대와는 분리된 완전히 독립된 종교로 보는데 거꾸로 4세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교는 기독교 미신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을 안 갖고 자기들 신앙을 고집하는 기독교 1파의 미신으로 새롭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법률 한 개만 소개를 하겠는데요. 사실 4, 5세기 6세기 까지 반유대교법은 서양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게 많이 있고 법률 하나하나를 들어가게 되면 그 배경이 좀 독특합니다. 서양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나 하는 걸 예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50쪽의 두 번째 문단인데요. 콘스탄티누스 관점에서 보자면 논리적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시민권 제한인데요. 특수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콘스탄티누스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39년에 유대인 남자와 기독교인 여자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공포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상황 자체가 유대인 남자, 기독교인 여자 결혼을 금한다 그런 법이 아니었고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직공장 소속의 기독교인 여자 노예들입니다. 자유민이 아니고요. 노예들이 로마 시민인 유대인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노예인 여자가 로마인 남자하고 결혼하면 노예 신분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모직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모직공장 소속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여자 노예들이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들하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 남자 쪽에서는 어쨌든 결혼할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기독교인 여자 쪽에서는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황실 정부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여자 노예는 모직공장 소속 노예로 돼야 되고 결혼은 파괴되고 그 다음 선포한 법이 뭐냐. 일반적으로 기독교인 여자와 유대인 남자의 결혼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이제 앞으로는 신분을 막론하고 기독교인 여자와 유대인 남자는 앞으로는 결혼 못하게 돼요. 특수한 상황 모직공장의 여자 기독교인 노예와 로마 시민인 유대인 남자 그게 원래 초점이 됐던 건데 법률은 나중에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독교인 여자 유대인 남자 결혼을 금지시키는 걸로 이렇게 굉장히 확대되게 되죠. 소위 이제 반유대법의 근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 어떤 법률이 나왔나 하는 것은 사실은 시대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1쪽으로 넘어가서요. 네 번째 줄을 보면 코덱스 테오도스 야누스 테오도스 측법전 16권 8장 6절 기독교 문명의 서막을 올린 콘스탄티누스의 반유대적 관점의 슬로건이 어떤 결과를 처리할 것인가 보여주는 전조에 불과한데 5세기 초반에 보다 강력한 유대인들의 권리와 행동을 제한하는 측법들이 제정이 되죠. 영화 2009년에 나온 아고라. 여러분이 이 영화 보셨습니까? 이 영화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했는데 교회들이 반대로 상영이 되다가 그냥 흐지흐지되고 말았습니다. 영화는 상당히 잘 만든 영화인데요. 흔히 기독교인들이 반기독교적인 영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영화를 보이콧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성이 악한 측면을 그 다음 종교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냐 하는 걸 종교 권력 측면에서 그려준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2009년 아고라를 통해 영상화된 알렉산드리의 키릴리오스의 유대인 학살 사건에서도 키릴리오스는 알렉산드리의 병원 간호사들과 신자들 앞에서 유대인을 놓고 주님을 학살한 자라고 칭하면서 피해, 보복을 종용하게 됩니다. 반면 기독교 제국의 측법들,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숭고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요. 기독교인의 모임은 고룩하고 기독교적 신비는 고귀하며 십자가도 고룩하다. 교회와 기독교 정부들의 논리는 항상 똑같았죠. 유대교는 미신, 기독교 2단이고 그 다음 기독교 신앙은 고룩하고 십자가의 신비는 고귀하며 따라서 유대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되어야 된다는 논리를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다 아니면 사육세기 기독교의 유대인에 대한 박해의 근원적인 패러다임은 정치, 경제적인 거라기보다는 신학적 이해에 근거한 법제화였는데요. 중세위원회 상황이 달라지죠. 중세위, 현대위까지 유럽, 기독교 세계의 유대인 박해는 최정기 박사님이 잘 말씀해주셨지만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인정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경제사, 유대인의 이주 혹은 박해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인 것처럼 보이고요. 신학적인 차원의 반유대주의는 아주 자주 정치, 경제적 탐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기독교와 유대인의 갈등, 예수운동의 시작에서 볼 수 있듯이 구약성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서 기인난다고 보는데요.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에 나는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3일차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도저히 양편의 해석에 공유하는 점이 없죠. 같은 구약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3일차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 민족이 나타났던 해석, 하나님입니다. 각 편의 해석은 신앙의 고유성과 맞물리기 때문에 서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구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관점에서 기초되어 있지만 이런 관점을 토대로 유럽과 지중해를 유대인들의 울분과 피로 적신 것, 반기독교적인 거죠. 소위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칼에 피를 묻히고 자기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면서 사실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양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흘린 피는 인간성 속에 잠재있는 아그로의 성향과 또한 제도적 종교기관으로 눈에 보이는 타락한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가 혹은 정부가 휘두른 악마적인 강제력이 빚어낸 비극이고 이런 악마성에 불쏘시기를 제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용서의 정신이 아니라 콘스탄티누스적인 복수심과 자만심 그리고 인간의 탐욕, 정치경제적인 부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규 선생님 논문이 지면 제한상 이런 깊은 논의를 전개하지 못한 아쉬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광범위하고 대담한 역사적 스케치 덕분에 학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세밀한 연구를 기대해보면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논문 봤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논문의 두 배를 쓰시는구나 이래가지고 보통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의 30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아이고 그랬고 또 두 번째 읽으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 쓴 내용 중에서도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잘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53면에 있는 내용 먼저 읽겠습니다. 최정기 박사님의 교회와 유대인에 대한 논평을 하게 돼서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많이 배웠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최 박사님은 교회 초기부터 중세에 쭉 내려오면서 기독교와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에 대한 교회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계를 촉구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그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이 글의 공헌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거나 강가하고 있던 유대인 박해 특히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거나 묵인된 유대인 박해의 역사를 드러내 소개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논평자 역시 이제껏 몰랐던 여러 사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예로서 제가 박사학의 논문을 청교도 언약신학에 대해서 썼는데 28면에 여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자 28면에 보면 청교도 가운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연민을 가지고 했던 그런 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보면서 좀 더 이렇게 눈여겨 살필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좋은 글을 되짚어보아 더 좋은 글이 되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최 박사님 글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아쉬운 점 몇 가지를 들어보려 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답을 하시면서 최 박사님이 경고 과정에 알려주실 일이 있으면 저는 기꺼이 배우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초기 유대교인들의 기독교인 박해 언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논문 제목을 보니까 교회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교회하고 유대인하고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인가. 그런데 보니까 거기 있듯이 교회와 유대인이라는 제목보다는 유대인 박해와 기독교회라는 제목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제목을 고쳐야 할 정도로 유대인 박해 기술에 치중하고 그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소극적으로 침묵한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교회 초기에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했거든요. 아까 남성현 박사님 얘기하시면서 1세기 말에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분리하는 걸 얘기했는데 그 앞에 사실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 과정에 보면 유대교인들 쪽에서 박해를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울이 원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교 쪽에서 기독교 박해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도 좀 더 많이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박해는 상당 기간 계속되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유대인 박해와 기독교회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이유입니다. 제가 혹시 잘 모르거나 틀린 부분 있으면 좀 고쳐주시면 제가 배우겠고요. 그 다음의 내용은 그냥 제일 밑에 줄 보시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배태되었고 구약과 구약 역사를 공동유선으로 가졌기 때문에 교회 초기에는 복음전도가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름이 드러남으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회당을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사용하던 이를 지향하게 되었으면 그 이후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박해를 반대하는 인물이나 입장에 대해서 적절한 비판이 조금 이 글에 전체 너무 이렇게 2000년 역사를 다 훑다 보니까 지면이 부족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반줄이라도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 박해의 부당함을 시작하는데 주로 힘을 쏟다 보니까 유대인 박해를 반대하는 인물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여과 없이 글러내는 것 없이 너무 긍정적 인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먼저 하인리 사세에 대해서 8면 상단이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받았던 글 논평할 때 썼던 1면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그냥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인리 사세에 대해서 교황 그레오스 7세는 1078년에 유대인을 공직해서 추방하고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교황은 정책을 폈는데 그 굵은 글씨 보시면 됩니다. 하인리 사세는 분노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개종한 유대인들을 유대교로 복귀할 수 있게 해줘. 하인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면에 1990년에 하인리 사세를 같은 표기를 그때는 좀 달리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새로운 특권을 더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했는데 하인리 사세를 친유대인 정책을 편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문서를 갖다 이렇게 많이 착구할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논평의 시간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읽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하고 대를 비교해 볼 때 카누사의 군력이라고 1077년에 하인리 사세하고 그레오르스 7세가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하인리 사세가 거짓 눈물을 흘린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하인리 사세가 교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교황청이 견제하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냥 추측을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은 교황권과 재황권의 대립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것들이 다 관련된 상태에서 이렇게 아마 취해진 조치인데 하인리 사세가 별로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그레오르스 7세도 적어놨지만 제가 작은 글씨로 그렇게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거짓 참회 후에 못됐게 복수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또 몰아세우는데 그런 부분에 사인리 사세 악행이 큰데 그냥 유대인들 좀 옹호하는 그것만으로 너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지나간 거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싱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요. 계몽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조심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계몽주의는 대표적으로 반기독교적인 큰 흐름이거든요. 계몽주의 후에 사실 종교개혁으로 중세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많이 우리가 계획할 수 있었는데 그와 조금 별 차이 나지 않게 계몽주의가 나타나가지고는 사실 기독교 안에 계신 교환에 자유주의 흐름을 훅 들이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계몽주의자들이 일단 정치적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계몽주의자들 중에 유대인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 생겼다. 이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문화적 종교적 편견과 차별은 인본주의와 합리주의 정신에 유비된 보고 유대인의 해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맨델스 존이나 레싱을 들고 특별히 그 레싱은 17면에서 그 고단 면에서 이후 레싱은 현자 나단에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다를 바 없는 박유와 평등의 이상사회를 그렸는데 나단의 모델은 바로 맨델스 존이었다. 이러면서 레싱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제가 또 근대 부분도 우리 학생들한테 다 가르치거든요. 신대원에서. 그런데 레싱은 볼펜비텔 문서라고 라이마루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자기가 일반에 알리면서 자기의 책보다 볼펜비텔 문서로 더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그런데 이 볼펜비텔 문서가 자연신학을 지지하면서 기독교는 거짓에서 탄생했다는 극단론을 편 그런 책입니다. 그걸 갖다 자기가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 펼쳤던 그런 사람인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그 입장을 폈다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언급 없이 그냥 지나가버리면 좀 공정한 평가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55페이지 중간에 레싱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부정하는 인물임에도 친유대적인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도 좀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나오는데 프랑스 대혁명도 모든 사람을 평등하다고 선언했고 거기에는 이론적으로 유대인들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대혁명을 우호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글 형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 대혁명은 개몽사조의 대표적인 결과물이고 개몽사조가 기독교 신앙에 끼친 악명량은 매우 심각했는데 그래서 칼빈주의 신칼빈주의 쪽 계열에서는 네덜란드에 프랑스 혁명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 큰 해독을 끼쳤는가 그래서 크리스토인들이 반혁명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거는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너무 프랑스 대혁명을 유대인들을 이렇게 좀 박해하지 않는 쪽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또 너무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도 일단 좀 조심스럽고 그런데 이제 개몽사조의 영향 중에 하나가 유니테리언이잖아요. 유니테리언이 뭡니까? 3일체 신앙 부정하는 사람인데 그 55페이지 제일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유니테리언이 대표적 인물이 엘리오 파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는 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관련 지어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 정통 교회 입장보다 더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글이 공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하단에 세대주의가 보금주의에 끼친 역량에 대한 평가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해 보이는데 또 최정기 교수님이 보니까 이렇게 번역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분이 보니까 목소리도 이렇게 막 울림통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세대주의가 보금주의에 끼친 역량을 지나치게 이렇게 과도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주의가 보금주의가 일어나게 하는데 한 축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 56면에 굵은 글씨 중간에 1940년대에 온건한 근본주의자들은 분파적이면서 배타적인 방향을 거부하고 온건한 보금주의 운동을 표방하면서 보금주의 연합을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금주의가 지금 주력이 주력이 근본주의가 주력이 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세대주의가 근본주의의 역량을 많이 끼친 건 사실이고 하지만 보금주의자들 사이에 널리 세대주의가 받아들여졌다? 제가 이제 보금주의 신학회 또 임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세대주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잘못됐으면 그것도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하단에 있는 간단한 수정 제의들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혹은 이렇게 비교하다가 경미한 이제 오자 같은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57페이지 상단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정기 박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실제로 많은 것을 배웠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교회와 유대인의 관계를 정리해주고 마치기 전에 아직 한 2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39분까지 하라고 하셨거든요. 제가요. 제가 여기 모임을 오는데 저는 김진서 박장님이 워낙 거의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른다 안 온다 이랬는데 오라 해가지고 오긴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 여기 최정기 박사님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대체신학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대체신학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글을 대표하지 않으니까 자녀를 우리 교회가 유대인을 대신했다 이게 대체신학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여섯 살 때 교회 나가시면서 제가 여섯 살 때 이제 아버지가 교회 나가셔서 따라 나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거의 유대인 매니아였어요. 거의 김진서 박장님 비슷한 분을 제가 아버지로 했었는데 그분이 탈모드하고 막 성경 옆에 탈모드 두고 보시고 물론 뭐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냥 우리말로 번역된 거 보시고 좋아하셨는데 아버지가 맨날 하시던 말씀이 그거예요. 아 우리 우리는 마치 동양의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하도 뭐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사셔서 그런 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도 대체 신학 아닌가 한국인이 유대인을 대체한 그런 신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혼자서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썰렁한 얘기 해가지고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길을 적절히 제시해 주신 최 박사님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논평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